ㅎ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흐어어어어어어어 자, 이렇게... 호우로 수정하는 건... 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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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호우물을... 아니... 호우를 두 번 할 때가 있어요. 호우호우 할 때가 있는데 호우호우 이거는 긍정입니다, 긍정. 예? 예스 라는 뜻이에요. 예스라는 뜻. 예이? 예, 그리고 이제... 또... 3번! 호우를 3번을 외치면 부정입니다. 예. 노 라는 뜻이에요, 노. 풍뿌이 알겠습니다. 아 어렵네 호무새크 저기 뭐야 뭐 말해봐 말해봐 그러니까 저기 뭐냐 모자는 일단은 모자하고 장갑만 찢어가지고 밴드지로 만들라 그거 아니야? 맞다는데요 혹시 다같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지금 같은 위치로 나왔나신가요?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 어디냐 이 방향 여러분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쪽으로 보입니다 치킨님 따라갈게요 치킨님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요 왜 그리 빨라 여러분들 바닥을 보시면 최고의 속도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장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내려가셨나요 딱 네 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누가 주신 분 누구죠? 좋았습니다 아이스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렇다 아무나 오 차 탔어 우리 다른 데로 갈까 그러면은? 그렇죠 파밍 어 잠깐 갑니다 오케이 홍수 내려와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오케이 탔습니다 저거 탔습니다 아이고 안정적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제가 말입니다 그 하이즈 예 코리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저만 믿으시고 가면 될거에요 오우 네 차가 좀 사춘기인거 같은데 이거 저만 믿으시고 홍수 하나 둘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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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만 믿으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님들 오케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무세 그래도 내가 좀 많이 불안하다 싶으면 너한테만의 의지를 할거야 치킨님 네 벌써부터 눈물이 나뿔 가려요 하핳 울지마 아저씨 울지마 여기서 파밍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이거 흑수저 인생이어가지고 이봉주 온라인만 했었는데 어? 도끼 구했습니다 도끼 좋습니다 도끼 좋습니다 으악 때려 도끼 도끼 구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차에 타고 계세요 자 우리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금수전해요 여러분들 예 지금 저를 보고있는 바로 당신 다른 걱정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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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야 미안해 미안해 겉먹들어서 그래 겉먹들어가지고 가스 아닌데 호우 선생님 범쳐요 범쳐요 안녕하세요 하명 어디갔어요 하명 어디갔어 하하 잠깐만 저 이상한 사람 저기 차 탔거든요 뭐야 어? 오토밍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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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저분 누구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뭐야 같이 가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저분 뭐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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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저 누구야 저 사람 시청자인거 같으니까 컨트롤 잘해야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캠핑장 여기 먹을게요 근데 원래 파밍할때는 이런 캠핑장부터 뒤지는게 좋나요? 캠핑장 이건데 어 아 무기가 잘 없지 않나 아 그러니까 그런게 있는데 제가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마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도시에 있었는데 저는 도시를 별로 안좋아해요 아 그래요? 왜 전 도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도시에 저는 좀 쫄보 메탈 해가지고 좀 이런 캠핑장 같은데만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도시를 너무 좋아해요 템이 너무 좋은게 많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 도시 너무 좋아하면 안돼요 지옥이에요 도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서 그런거 좋아해 어 차런데 있다 아 여기 여기 애들 있을텐데 여기 파밍할게요 군사기지 네 여기 있을 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 말했다가 내가 먼저 죽는거 아니겠지 플래그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일로 들어갈게요 저는 치킨님한테 배울게 많다구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매그넘 구하고싶다 어 뚜껑 전투배나 개꿀 무기를 구해야되 술템으로 챙기십시오 님들 어 한조 할까요 한조같은거 하는거 아닙니다 하하하하 무기가 없어 어 스니커지 무기 권총밖에 없어요 딴거는 세트로 맞췄는데 일단 권총이라도 수구님 예 왜 그러십니까 바로 여기 여기 의자를 보십시오 의자 하하 감사합니다 치킨님 치킨님 덕분에 저의 수명이 조금 더 늘었군요 모자도 쓰시고 좋습니다 그이 풀템 낸거에요 저희 알겠죠 이잉 오케이 근데 이거 AK보다 AR이 더 좋나요? AK가 반동이 심하고 딜이 쌤 그니까 AK는 이렇게 보시면 돼 AR은 한 그니까 한 번 누르면 한 발이 나가고 LK같은 경우 한 번 누르면 쭉 나가요 아 그래요? 아 AR은 반자동 데미지 차이는 그쵸 반자동 저쪽 안 뒤지지 않았나 저쪽 한 번 쏴보세요 느낌을 알아야돼 한 번 쏴보세요 어 저기 한 명 어 야 저긴줄 알았어 저거 아니에요 이거? 아 하하하하 시청자 시청자 저희하고 아까 다니던 그 친구 아 죽일뻔했어 하하하 헤드 조전했었는데 하하하 오 AR이다 그래 여러분 AR 있어요 가져가 가져가 바겐세일 바겐세일 아 저 이미 있어요 저 이미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그니까 성의는 받아야겠죠 야 수분이 배틀네드 이거 마이크 끄면서 저걸 얘기하는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기 말하는거랑 저기 말하는거랑 저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따로 있어요 홈스 AR 먹었어? 나 그 30발만 줄래? 나 총알이 아예 없어 지금 저도 60발 있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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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샷건은 많이 좋은가요? 샷건? 샷건도 они problemas 샷건 앗 이삭 엇 참 생각 잘 해야되요 저희팀 초보래가지고 머리통 날라갈수있으니까 너무 삐지지마시고 물론 저도 실수를 하다보면 머리통 날릴수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무님 아니 치센세 괜찮아요 저기 한분이 가고있습니다 가고있어요 네 기름 뺐나요 기름 어딨죠 트럭이 안보이는데 아까 저쪽에 있던거 같은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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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원래라면 차가 여기 되야되는데 바깥쪽인가 타고 나갔다가 죽은거 아니에요 나가다가 아니요 분명 한대 제가 봤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와주세요 잠깐만 뒤에있네요 뒤에 뒤에 어디 정면 정면 어 여기여기여기 정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들 그 AR은 AR이나 AK는 갖고있는거죠 그렇죠 60발 장전되있습니다 비상용 매그넘까지 다 챙겨놨네요 다 챙겨놨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앞좀 보십시오 자 하린이에게 알려주는 오버워치 정보 여러분들 저희 지금 팀전을 하고 있는데 팀전에서 한 명 단 한 명 그니까 자기가 맞았을 때 팀원을 믿고 저 맞았어요 피해서 피를 회복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빠지는게 정말 좋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샘세 알겠습니다 나이스 F3 F3 아 짝짝짝 박수를 못칩니다 박수를 못칩니까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제 말을 안드려요 그럼 을쩔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 을쩔 수 없겠네요 맞으면은 무조건 피해가지고 피 채우는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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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명 한 20명까지 일단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50 한 명? 한 명 적인가요? 지금까지 다시 못 어? 오도방부에서 기름 좀 빼주세요 어디있지? 어 거기있구나 어잇 아아! 못탔어요 갈 뻔했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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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음엔 교회로 가겠습니다 예 어허 권총도 매그넘 아니고 그냥 권총 밖에 없어요 구나 권총 한조 매그넘탄 한조는 뭐야? 한조 석궁 나오면 석궁 쓸거에요 석궁조 어 밖의 차소리 어? 스니커즈 하나 못 구하신 분 어 뭐 저 없어요 저 스니커즈 두개나 있어요 여기 요기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뭐야 ㅋㅋㅋㅋㅋㅋ 오오 저도 맞았어요 피 좀 채울게요 일단은 S쪽에 애들이 보이네요 네 지금 S방향에 있어 S방향에 피 20밖에 안남았습니다 제가 모자가 없는데 모자 여유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어 경찰차 경찰차 두대 경찰차 두대 온다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건물 안에 들어가야겠는데 건물 안에 들어오십쇼 오케이 들어갈게요 제가 뭐야 죽었어 다른 친구들이 왔군요 지금 헤비레인 죽었어 저기 쟤들 싸우는데 저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포부저희 흡수했습니다 지금 어 쟤들 저기 있어요 뒤쪽 뒤쪽 산에도 더 있고 두명 엄청 많다 쟤들끼리 싸움 붙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는 싸우지 말죠 우리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긴 한데 우리 청자분 한 분 골로가셨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저희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잠깐만요 호무색 흡수 좀 알겠 호무새 아 호무새 어 잘했어 아 호무새 뒤따 맛있다 야 어 호무새 호무새 아 청자가 아니고 어떻게 참 드세요 뭐 참 드세요 모 오 오 오 에이드 킷 맛있게 냠냠뿐 킷 먹고 오세요 미리 숨어 가지고 수부님 따라오십시오 갑니다 킷 먹었습니다 갑시다 이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예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경찰차 타고 좀 다른 데 갔을 거 같은데 여기 시차 하나 있거든요 드세요 호모의 드림 아 근데 별로 많이 있지는 않네 이미 파밍을 한 거 같은데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홍세한테 돌아갑시다 2 저희를 위해서 힘내준 홍세에게 돌아가서 인사라도 홍세 가지마 알았어 돌아오는 거 아니야 홍세님 그래도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세 홍세 이길게 우리 이길게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홍세 그럼 빨리 홍세님 고마하세요 고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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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살아남아야됩니다 홈부셀을 위해서라도 다같이 F8 누르면서 홈부셀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됩니다 F8 고마세요 헬어가 메두 elle 죽여버린 저희가 R5라는 Czyli님 괜찮아요 우리가 해내면 됩니다 제발 해냅시다 그를 위해서라도 해냅시다 그 수부님 킷 여유분 있으십니까? 예 한개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 두개가고 있거든요 에어드랍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W 방향에 에어드랍 SW SW 안보이거든요 지금 저기 위에서 내려오네요 저기위 아 저건가요 저거? 오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 에어드랍을 향해 달려갑시다 주변에 파밍할 데가 없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총을 들고 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뛰나 속도는 똑같아요 예 똑같죠 제키님 저희 왼쪽에 mtv있긴한데 저거 캠핑장에 mtv가 있긴하거든요 캠핑장 오도방구에요 오도방구 예 오도방구 있습니다 버릴까요? 아니 저 앞쪽 말고 왼쪽 저희 세명중에 한명은 그러면 좀 뭐라그럴까 좀 걸어서 걸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다같이 걷죠 그러면 사이좋게 오케오케 아 떨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먼저 선빵을 맞아가지고 저거 폭격기입니다님들 지금 앞에 지나가는거 옹 에어트랍 주변에 계속 떨어트리지 않나요? 폭격 그쵸 그쵸 시계 계속 떨어집니다 먹다가 죽여버려라 죽어버려라구 ㅋㅋㅋㅋㅋㅋ 흐흡헣 마을? 어? 어 저기 막 에어드랍 먹으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 앞에 도로쪽에 경찰차 한 대 서있습니다 예 경찰차 한 대 있어요 저희 도시 쪽으로 들어갑시다 도시 쪽으로 예 오 죽었다 스물일곱 명 스물 네명 남았네요 과연 에어드랍 주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방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홍세 우리 못살아남아? 우리 이긴다고 화이팅해도 어 잠깐만 앞에 지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려요 미션 2파서블 하겠습니다 홍세 부금 넣어줘 오케이 목 아프답니다 그럼 저 혼자 할게요 빰빰 빰 빰 빰 빰 빰 빰 여기 앞에 지프 기다리십시오 오오 새 차 새 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드디어 똥수저에서 우리도 탈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드디어 이제 동수저 온 인생을 사는구만 아이고 갑시다 갑시다 어 저기 에어 어 그리고 경찰차 있는데 사람이 있거든요 어 어 어 노래를 했어 뭐야 망원교 확대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 얼굴이 보여 왼쪽에 사람 있어요 아 이제 정리 수분이 얼굴 보고 놀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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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쏠게요 갑니다 포장 다른 팁들이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저희 옆구리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지금 오오 왼쪽에 왼쪽에 저수인가요? 저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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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가 사춘기에요 걱정하지 마십쇼 극정하지 마십쇼 원래 이리로 튀었다 저리로 튀었다 아는 겁니다 잠깐만 앞에 경찰차 두대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솔직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싸우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좀 싸우는게 그리고 싸우면서 승리를 가져가는게 재미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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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 도망가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쨍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워 저희가 이게 내가죠 호무새 우리 싸울까? 가스가 가스 테두리 아 우리 싸우라고? 호호 홍수 우리 싸우면 질거라는거 알고 있잖아 지금 호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보고 죽으라는거야 지금 호호 아니 왜 이렇게 말해봐라 호호 이럴때는 싸우지 말라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1등하라고 어?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어? 자기 죽었다고 지금 호호호 오 아 삐 어이 뒷쪽에 타니까 뒤로 볼 수가 있네요 으으으음 으흥 그치 이게 조수석은 뒤로 못보는데 많이 좀 시야가 좁죠? 여러분들 저희 그래도 좀 지금 23명까지 남았는데 막 한두명 다니는 친구들만 자르고 단체전은 저희가 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상대도 4명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5명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 걔들은 싸우다가 몇명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총소리가 들리네요 파밍?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거 없을 것 같아 하! 승물려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데 이거 허허 벌판 싸움이라서 차는 있어야 되는데 아... 음... 누군가가 에어드랍에서 전격을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오오오오 먹었어 홍세? 오오오 차가 상당히... 거칩니다 여러분들 차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꼬레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노키오키 차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오오 아 치킨 시켜먹고싶다 아 치킨 시켜먹고싶다 하... 마초킹 드십시오 마초킹 야iy Tyler 오늘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매운거 아니인가요? 하하하하 안메워요 안메워요 아 배 acceptable 고추는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안 먹었어요 고추는 매워가지고 여기 위험해보이미 음이... 아니 여러분 왜 사람이 안보이죠 분명 여기쯤에 보면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여요 아 그러니까 안보이는데 막 죽는거 보니까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쏘였는데? 일단 여기가 안전지대거든요? 안전지대 중심으로 가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요? 저 교회가면 거의 극혐일거 같은데? 저 교회 사이에 있는 근데 수분님 아까부터 뭔가 싸움을 원하시는거 같은데 들이댑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치센새가 원하는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저희 살살 메타로 가겠습니다 살살 메타로 왼쪽에 싸운다 조금 멀리있다 슬금슬금 가서 엄청 많다 내려볼까요? 자 여기서 3인칭을 이용해가지고 모든겁니다 경찰차? 총은 쏘지마세요 일로오세요 경찰차 보입니다 경찰차 경찰차 보입니다 경찰차 보입니다 어 사람 보인다 저기 캠핑장 있는쪽에 캠핑장 오른쪽에 저기 WSW 방향에 있거든요? 어 캠핑 WSW에 두명 쏘지마세요 자 여러분 매그놈? 매그놈? 매그놈 있긴 한데 매그놈이 없습니다 그분은 수분님 AK를 두시고 상대 아까 그 경찰차 어디갔어 지금? 헉? 저기서 살았어 어? 아까 타고 토끼인거 같은데 차가 이동하는 소리 들렸거든 예 타고 토끼인거 같아 예 뺍시다 뺍시다 무리하지 말죠 우리 예 어차피 채들이 싸우면 죽을테니까 어 죽어나간다 오오오오오 저히가 그 뭐냐 압 차 터트리고 트리려ucht 했는데 눈치 빠르게 또 차를 들고 가다녀요 저 친구들 오오오 저기ıma 캐릭터 저기lord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잠깐만요 저 힘이 나 으 의문 의읔어 이렇게 ARING SW방향을 봐주세요 SW 예잉 보고 있습니다 SSW 방향 SSW SSW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3명 사람 2명 있고 4명 있는데요 4명 못 이길 것 같은데 네 못 이길 것 같아요 쟤들이 지금 싸웠는데도 아직 사람이 살아있으면 저 정도 잘 쏘는 것 같은데 아 싸우긴 싸워야되는데 만만한 친구들이 안보이네 이거 오 열 저희 오 뭐야 10명 남았어 저거 SSEN 잘 쏘는데 아까 저 아까 저기서 싸우는 애도 쟤거든요 쟤가 다 죽이는데 지금 저희를 제외하고 9명이 남았죠 일단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까 거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캠핑장 있는데 안보인다 잠깐만요 내려가서 빼꼼 보겠습니다 오 저기있네요 저기있네요 한명 있어요 오 캠핑장 있죠 내려와가지고 W 방향 네 탔어요 어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 경찰이 이쪽으로 온다 어 저기 우리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맞나요 우리 맞나요 어 우리 쪽으로 온네 예 서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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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두있둘 기다리두있둘 자 여러분 무리하지 말고 차 터뜨리겠습니다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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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브락은? 예 어 여기 눈대기 있는 나무 나무 쪽에 지고 제가 원거리에서 야 수부님 여기 나무 자리 잡으세요 여기 나무 여기 이 나무 자리 잡으세요 돌 돌오는 쪽 돌오는 쪽 돌 뒤에 숨어있거든요 돌 뒤에 숨어있거든요 이거 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 뒤에도 있다! 오! 뒤에도 있네! 제 뒤쪽이 있어 제 뒤쪽이 아 얘들 억울오네 와... 팀플 동생님 안돼요! 안돼! 안돼! 죽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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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인해서 뒤에 있는 저걸 봤어 괜찮아 괜찮아 만족합니다 얘들 전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 뒤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나는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치킨님 오른쪽에도 차 한 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하시고 빼겠습니다 돈 아직 남아있네 치킨 사망 저희가 이제 서로 자리 잡은 다음에 아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저 친구 혼자 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낚시 같은데요 저거 제 한명이 낚시 싸우면은 다른 놈들이 차 타고 뒤로 돌아가서 뒤치기 하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어그로 꿀고 안되기 저 죽었던데 폭격 떨어집니다! 헛트! 오! 아까 아까 걔 아직 살아있어요 애는 어... 오른쪽으로 가요 에어드랍 에어드랍 떨어지네요 근처에 어! 경찰차 어! 쟤들끼리 싸우고 쳤다 오! 싸운다 아까 돌에서 어그로 꿀던 애가 잘 쏘는 애 잡았어요 SN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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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글빙글 돌면서 어부지리강 누리겠습니다 이잉 싸운다 파티 두개가 싸우는가봐요 어! 정면에 정면에 한명 정면에 한명 오! 저기 뒤에 있어요 지금 아까 경찰차 싸웠어요 언덕 위에 바로 있어 언덕 위에 두렵고 봤어요 방금 세명? 와... 세명인데요? 여기 근처에서 지금 싸우는 오오오 많이 죽었어요 SSEN 쟤들 클랜인가보네요 클랜인가보네 아이디 똑같네 어! 어! 네명 남았어요 싸웠네 이미 얘들 고무색 전성기에 날아 놓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겠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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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있던데 오른쪽으로 애들 가는데 저기 언덕에 한명 왼쪽에 네 언덕에 한명 세명 세명 남았어요 어딨지? 잠깐만 SS SSEN 개들 저희 그냥 여기 안 던지는데 살짝 앞으로만 뜯기면 되거든요 태그 붙이고 있는데 저희 빼고 세명 저희 빼고 세명 수분이 이거 혹시 상대가 잠깐만 아까 그 세명 있나? 그쵸 그쵸 왼쪽에 한명 그리고 나무데 한명 앉아있거든요 팀인거 같은데 세명 전체가 네 일단 두명은 확인 차탔구요 지금 저희 앞에 있어요 경찰차 저 뒤에 따라오고있죠 지금 오 저 죽었던데 왼쪽에 오 가요 경찰차 부스서 쓰고 달린다 경찰차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랑 맞싸움 하려나 2대3이래 2대3 차 70 차 70 전 뒤에 못싸요 지금 네 제발 아 세네 한국 글랜이라고요? 그래 저 죽었던데 뒤쪽으로 경찰차 안녕하세요 어 아니구나 경찰차 아니야 뭐야 경찰차인줄 알았어 오른쪽 계속 쏜다 수분이 저기 우리 아까 지금 지나왔던 숲 있죠 숲으로 가가지고 차 버린 다음에 이동할게요 오케이 갑시다 이제 차 버립시다 배고파 자 맵을 보면은 동남쪽 동 남쪽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정면하고 오른쪽 봐주세요 제가 왼쪽 볼게요 정면하고 정면하고 오른쪽 봐주세요 와 차와요 차와 오른쪽 차와 오른쪽 차와 오른쪽 차와 왼쪽 당기시고 왼쪽 당기시고 기대 기대 얘들 우리 봤어요 돌 뒤 돌 뒤 우리 봤어요? 오케이 제가 어그로 끌게요 수분이 가만있어요 한발 그 느낌상 아까 쟤네 플레이하는거 보면은 저거 낚시 같거든요 예 뒤로 돌아올거 같은데 예 예 뒤로 누군가 올거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뒤쪽뒤쪽뒤쪽뒤쪽하나와요 뒤쪽하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어우 수분이 앞쪽 봐주세요 뒤 제가 볼게요 뒤로 봐주세요 뒤로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저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애부터 자를래요 예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왼쪽도 있고 아 너무 많은데 어우 겁나맛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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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애들이 쎈이네 사방으로 흩어졌어 아아 아아 2위 쟤들 클랜 쎈, 쎈 클랜인가 보니 세명 살아남은거 같은데 예 야 역시 그 요즘 친구들 세명은 다 저기에요 예 요즘 친구들 정말 장난없네요 이게 바로 하이즈 고수들인가 예 저 고수들이네 어우 빡세다 전략부터가 다 다르네요 완전 예 저희 확실하게 잡으려고 세명이 세명이 싹싹 들어가지고 예 리겜합시다 리겜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저희 그 도망매타록을 2등 했네요 2등 رو 이중